잡았다 올! 그치! 아멘 오오 메 일판했어 세상에 뭐해 뭐!? 10-7-1 11-1 아우 아우 푸쉬업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더 내려갈 수 있으면 점점 더 내려갑니다 브레이킷 후 브레이킷 후 여러분 팔굽혀기를 워밍업으로 100개만 딱 하고 합시다 100개만 딱 하고? 100개? 그.. 아이가.. 4세트.. 25개씩 4세트 딱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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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4차 7 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저도 몇 시켰다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4세트.. 아 대단하다고요 11 11 12 13 14 15 16 16 17 18 18 20 20 20 22 22 22 24 21 23 21 22 23 24 22 23 22 24 24 21 22 24 24 25 마지막으로 야, 들어오고 가네? 여기서 와! 여기서 와! 이렇게 했다!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화면 돼! 쉬워보여도 많이 하네요. 이것도 옥상놈이잖아요. 걔가 요거하는 거 여기다 옳고가지고 여기서 가갈 수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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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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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로 이렇게 근데 이거 분명 웃기지 않을까요? 그럼 뭐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반대로 놓을까요? 반대로 놓을까요? 반대로 놓을 건 아니겠다. 저는 항상 스테인만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ㄱ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으아아아악! 넷 아! 못해요! 으악! 아 진짜 못해요! 일곱 여덟 아홉 여덟 다섯 개 시작! 하나! 어엇 둘! 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넷 다섯 일곱 우와! 여덟 복근이다! 일곱 일곱 복근이 잘한다. 아! 복근이 건드리지 안 되니?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마지막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더 아홉 열 개 더 셋 아홉 열 난 못해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호랑을 때렸어 제가 입혀야 돼요 딱딱해 왜 딱딱해졌어 딱딱해 지현이야 말라바라네 엄마 아빠 아우 별거 아니네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근육 찢어질 것 같아요 아홉 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어 아홉 저 괜찮아요 여러분 아 저는 힘들지 않았네 안 넘어진 안 넘어진 거 봐봐 바이바이보 아홉 열 아홉 열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잠깐만 아홉 열 뭐하냐 간다 응 응 그렇지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같이 해 같이 왜 싸워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다리켠 하나 꼬여서 처지 내려가면 각싸움 여기 뒤에 되게 땡이거든요 엉덩이도 너무 자주 풀어줘야 이게 엉덩이 되게 좋으니까 항상 지저빨는 이 선생님께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아홉 열 엉덩이를 뚫어 나가면 제가 엉덩이 되게 딱딱한 편이어서 아홉 열 우리 셋은 도덕놈 누가 그걸 몰라요 화면에 우리가 미치면 주인공도 제껴 불려 뺏겨 불려 뺏겨 이 과심들은 우리로 충분히 맺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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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홉 열 막춤추면서 재미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